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.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? 되게 재밌어요. 이 아가씨가 변호사예요? 우영우 정체가 뭡니까? 바보인 척하면서 놀리는 거 아니야? 우영우 변호사, 컨디! 탈방지게 누가 누굴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야, 지금! 야, 변호사는 그것만 잘하면 돼. 이 있습니다! 이 있습니다! 글쎄, 누네. 이런 인재를 한바다가 안 데려오면 누가 데려옵니까? 나는 변호사님이랑 같은 편하고 싶어요.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가 내 편을 들어주면 좋겠어요. 이 있습니다! 이 분은 또 다른 인재를 다 잘ποιen 거꾼 수 있는 거. 이 분은 또 다른 인재를 하신 게요? 이 분은 또 다른 인재했습니다. 이 분은 또 다른 인재를 하신 게요? 너는 또 다른 인재를 하신 게요? 이 분은 또 다른 mortgage 인사예요. 감사합니다.